아이 담배 피워야 돼. 아 가지마. 나 혼자 여기 있어. 뭐? 뭐? 저 여기 앉아있으면 안 돼? 담배 피워 간다니까. 너 요새 화면에 담배 피우면 안 돼. 아이 좀 참으면 안 돼. 아 나 혼자 여기 있어. 담배도 내 마음대로. 아! 뭐가 아니냐. 옷도 못 벗겠고 간장하겠구만. 가벌 보고 확 들어놓으면 있어. 시청률은 잘 나오겠네. 뭐? 시청률은 잘 나오겠어요. 미친놈. 오빠 여기 실핀 안 끼워도 되겠어? 실핀 안 끼워도 되겠어? 실핀을 왜 낀다는 거야? 여기 튀어나오지 않았어? 뭐가 튀어나와. 그 머리가 그 머리지. 아 됐어. 나같이 빡빡 깎고 다녀라. 쟤가 맨날 나를 괴롭히는 애야. 아들보다는 내가 훨씬 더 애정이 가지. 그게 되게 많이 티가 안 나. 그래? 하하하.